아이스크림 케이크 그 다음에 우주 케이크를 먹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봉귤입니다 제가 오늘은 베스켈라비스에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준비해봤고요 이거는 빌리앤젤이라는 카페에서 케이크 모양이 이쁘길래 사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마실 음료는 유니콘 프라페랑 아메리카노 이렇게 같이 한번 먹어볼거에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한조각씩 빼서 먹을 수 있게 되어있어요 아이스크림 케이크부터 먹어볼게요 딸기맛 아이스크림 딸기맛 아이스크림 그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쿠엔카 아이스크림 초콜렛 부터 다음에는 뉴욕 치즈케이크 위에는 마카롱 같지는 않고 먹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음악 커피 먹으니까 맛있네요 먼저 먹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귤입니다! 오늘은 딸기게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연유와 우유와 함께 먹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양념장 엄마가 한 번 먹어도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는데 저는 엉덩이 아삭아삭 이가 엉덩이 정말 맛있어서 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봉귤입니다 제가 오늘은 딸기, 오레오가 들어간 생크림 케이크를 준비해봤고요 같이 먹으려고 초콜릿 듬뿍 케이크, 생크림 가드 케이크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저희가 먹방이 형편의 और 쉽게 맥믹, 생크림, 청양고추, 생크림, 간장, 생크림, 도둑, 생크림, 비빔, 청양고추, 면, 요리 PROF.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